볼수록 왜, 내 효과가 나쁘지 않은데? 아,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 연못 참사에... 왜 왜 내로 시작하지? 갑자기... 자, 잠시만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크러쉬, 잠시만. 저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예, 잠시만요. 잘못됐나 본데? 다녀와요, 잘못 봤나 봐. 왜? 글씨 왜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 바로 알려. 다른 얘기는... 뭐야? 빨리 해? 롱 본 거 아니야, 롱? 롱 본 거 아니야, 롱? 롱, 롱을 놀러 본 거 아니야? 롱, 롱을 놀러 본 거 아니야? 롱을 놀러 본 거 아니야? 왜, 아니었어? 고렇게, 고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못 봤구나. 이제 잘못 봤구나. 너 이렇게 옆으로 왔나 보다. 반전이야. 그럼 형이 잘못 알려주신 거네요? 아니, 뭐 이제 서로 잘못 봤다는... 아니, 두 명이랑 어떻게... 아니, 두 명이랑 어떻게 잘못 봐 한들은...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글자예요.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스. 지금도? 없어요. 나이스. 지금도? 이게 영웅볼이... 영웅볼이 맞긴 맞네. 잘 뽑은 거예요. 지금 변했어. 아니. 살짝 거만해졌어, 지금. 여기 없으니까.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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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다보더라고, 일단 사람을.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시간. 받침이 없다. 이거는 이제... 받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아... 아... 이거... 받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느낌상. 그냥... 왠지 그냥 그게 더... 그냥... 아무래도 받침은 좀 불편한 거야, 지금. 응. 그럴 때가 있지. 그럴 때가 있어. 차차.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고. 채워주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쓰자. 크로스. 정답 존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로시님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적어야 돼요. 정규 앨범만 담겨. 어, 좋다. 어, 좋다, 좋다. 블록. 주세요. 어, 이게 뭐였지?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네. 세상이 돌고 돌아. 미안. 어, 이거네. 이거나. 어, 이거네. 이거나. 전설의 고향에서 들은 것 같은데. 세상이, 세상이 돌고 돌아. 볼수록 왜. 내 흠칫 정규 앨범에 담겨. 자, 또 트롯 앨범이 나왔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터질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뿜! 출발. 아이고야. 출발. 빙글빙글. 딴딴딴딴. 여러분. 아,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절글가란을 행님이가 먹습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뼈가 쏙 나오면 진짜 잘한 거예요. 쏙 나오네. 안 매운가 봐. 아까 특제 간장소스가 들어갔습니다. 약간. 뭐야? 안 맵네. 맛있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매운 갈비찜 느낌? 은근히 매운 게 올라오는데요. 약간 매콤하면서 달콘한 조금 매운 갈비찜인데. 콩나물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그 시원한 향이 되어 있어요. 맛있겠다. 그것도 그렇죠. 밥 들어가야죠. 콩나물이랑 그 위에 밥에. 맛있어. 진짜 배고프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한두 배기 다 먹습니다. 해님 향이. 여러분께는 여섯 개의 힌트를 오픈합니다. 붐냥이는. 붐냥이에서 약간 스윙스가 살짝 웃었거든요. 붐냥이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두 글자를 적어서. 근데 그래도. 흔들어 드릴게요. 이거 되잖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막 못 흔들어. 맞아요. 아. 어려운데. 어려운데. 아. 어려운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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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스 씨는 원하는 거 있어요? 편하게 그냥. 띄어쓰기 할까요? 전티. 띄어쓰기 나쁘지 않아. 운량이 좋은데. 70% 할까? 70%. 말이 안 되는 걸. 스윙스가 방금 전에 전티 하고 싶대잖아. 미안합니다. 스윙스가 방금 전에 전티 하고 싶대잖아. 미안합니다. 전티. 왜 방금 전에. 왜 물어봤는데 땅속에.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진짜.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요. 전체가 원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다수별로 하겠다. 다수별로 하겠다. 모두가 원하는 걸로 하겠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전티도 괜찮지. 전티. 정확히. 전티 한번. 오랜만에. 오케이. 오케이. 갈라쇼 오픈. 21글자의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됐습니다. 볼수록 왜 맞잖아. 볼수록 왜 맞네. 볼수록 왜 맞네. 야. 맞잖아. 근데 볼수록 왜는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게. 볼수록 왜는. 볼수록 외로 하면 퓨어가 1등 바스가 될 수가 없어. 제가 처음에 볼수록 왜 적었었거든. 그러네. 세상이 돌고 돌아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초반에. 벗어나려 해. 근데 거기에 글자가 많이 있는 거야. 벗으려고. 벗으려 해. 벗으려 해. 벗으려 해가 버스야 완전. 버스. 버스려. 해는 제가 들었어 해. 벗어 이 느낌이랑 해를 들었어요. 중간에 넣어서 잘. 마지막에 담겨. 연못 청소에 담겨. 주소에 담겨. 내 작은 연못 청소에 담겨. 청소에 담겨. 일단 발음 나은 대로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듣습니다.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쨰. 좋아! 오늘 밤은 빙글? 음. 5단계야 해. 함. 2차 시도. 4단계. 2차 시도. 마리. 눈을 상 rocking. 1차 시도. 내 작은 연못 청소에 담겨 이거 켜 놓고 보니까 이대로 들려 근데 진짜 내 작은 연못 청소에 담겨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들으니까 저거도 이거로 들려 내 작은 연못 청소에 담겨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볼수록 왜예요? 벗으려 해요? 벗으려 해 벗으려 해 내가 진짜 벗으려 해 근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 세상이 돌고 돌아 벗으려 해? 돌고 돌아 벗으려 해? 그렇지 할 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할 말 있는 거 벗으려 해 왜 왜 이거 싫어요? 아니 잠깐 멍 때렸어 아니 잠깐 멍 때렸어 역시 유명하구만 그렇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니 누구누구 봐봐 본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번 더 다녀와요 한 번 더 알려줘 내가 뭘 본거지? 잠깐만 없는 줄 아는 거 같은데 아니 저거 몇 번을 보여줘 아 저기 있구나 저쪽에 오류가 있어 아직도 글자를 모르는 거야? 이거 이상해졌나? 어떤 거 같은데? 어떤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게 영불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있네 아 있네 아 있네 아 이제 됐다 이제 된다 아니 크러쉬씨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 미치겠다 아니 크러쉬 타임입니다 크러쉬 타임 가본가봐요 아니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니 있어요 이제는 있어요? 있어 이제는 있어 이제는 어 뭔데요? 이제는 올수록 왜가 아니었다 아무래도 거스려 해가 맞는 거 같아요 이거는 뭐 득션이 장난 아닌데 지금 이게 맞다 아 근데 이거 글자예요? 잠깐 뭐야 글자예요? 자 됐습니다 아 네 아 이거 나온 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뭘 걷고 너가 찬 거 아니야? 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니 너거 너거 봐봐 너거 봐봐 아 있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다행이야 그거를 뭐 툭 던지면 우리가 또 조각을 맞추면 되니까 연못 청소에 담겨가 뭘 봐 연못 청소에 담겨? 차비 차비 자빙이 아니고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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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대요 차비가 없대 차비 없는 차비 없는 차비 없는 차비 없는 차비 없는 차비 없는 차비 없는? 차비 없는이 아니라 차비 없는 차비 없이 막 이런 거 차비 없는 차비 없는 맞는 거 같아요 차비 없는 오늘 왜 그래? 빵상 왜 그래? 인간들아 세 번째 줄은 내 자비 없는이다 내 자비 없는 그렇게 들린다 진지하게 들어가지 자비 없는 로몬 씨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 들었는데요 나는 앞에 자비 하나도 못 들었고 어? 청소가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천사 천사? 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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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없는 천사에 담긴다고? 천사의 뭐야 그러면 천사의 철사? 담요 철사 철사의 감격 철사의 감격 철사의 감격 철사의 감격 철사의 감격 철사? 청사? 청사? 청사가 웬 말이야 지금 천사 정청사? 정청사? 천사의 감격 그런데 봐 여러분들 걱정 바라보십시오 미친 세상에 착한 척 하지 말고 자비 없는 천사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착한 척 안 하고 자비 없이 산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 천사 그럼요 천사의 담결을 부르겠습니다 천사의 감격 천사의 감격 해볼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음식은 축축 줄겠죠 뒤에 문장이 뭔가 벗어던질 말이랑 이어지 그치? 벗으려 해 내 나의 무언가 나의 천사의 나쁘지 않은데? 어? 천사의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스윙스 형 의견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스윙스 형 의견 중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오케이 렛츠고 듣기 괜찮은데? 오케이 렛츠고 듣기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그 천사의 감격 천사의 감격 네 마지막 두 천사의 감격 천사의 감격 천사의 감격 네 마지막 두 두 두 다만 뭐야 감염사의 감격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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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지? 추울 사이 아우 너무 좋아 그래서겠습니다 착한 척 하려고 하는데 자비가 없는 거야 도았어요 렛츠고 mot 됐다 형 아 그렇게 되면 벗으려 해도 말이 되잖아요 벗으려 해, 가면을 벗으려 해! 가면을 벗는 거야! 가면을 벗으려 해! 가면을 벗으려 해! 가면을 벗으려 해! 가면을 벗으려 해! 대박, 대박! 윈스 씨 너무 좋아요! 어머나 세상에나! 착한 척하는 가면을 벗겠다고 가식의 가면을! 내 자비 없는 천사의 가면! 윈스 씨 너무 좋아요! 아니, 씨앤 씨가 굉장히 묵직하네! 천사의 가면을 벗으려 해! 자, 변동 없어요! 스윙스! 전답전으로 갑니다! 오, 깜짝이야! 스윙스가 묵직하게!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아, 여기 계셔야 됩니다! 강릉이 맡기 싫어서! 불러야지! 불러! 주세요! 아, 세상이 돌고 돌아! 벗으려 해! 내 자비 없는 천사의 가면! 결과 나옵니다! 과연 겁이 평소에 많습니까? 괜찮아요?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제 얼굴에다 쏘려고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안경을 좀 썼기 때문에! 조금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벗고 할게요! 오케이! 이거 벗고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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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자갈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좀... 이해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결과! 보여주세요! 대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정사에 너무 보일 것 같아요! 가면도 아니야! 가면도 아니라! 가면이 아니라! 그냥 갈래! 이 기다림이 더 싫어요! 그냥 갑시다! 갑시다! 결과! 갑시다! Let's go! Let's go! 3, 2, 1! 결과! 어, 뭐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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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